6.6 6.6 6.6 6.6 6.6 6.6 깔끔하네 7시까지 리오 찍으면 올 레전드 이건 약간 10등 안에 찍으면 될거야 이 기록 깨면 너 올 삭제야 진짜야? 아 진짜야? 이 기록 깨면은 선사하고싶다 너 이혼 삭제냐? 올 레전드 이혼 말 하뿌라면 안된대 직관 오지네 배팅 직관 배팅 직관 오지 알았어 오케이 7시까지 이거 이혼 7시까지 이기로 깨면 8시까지 이혼 이상해 저거 실수했거든 마지막에 4시까지 이혼 긴장해라 이 긴장해라 이 다음 화채 부산 날린거지 이거 이제 긴장해라잉 아 좋았는데 긴장해라잉 마지막에 내리막길 그 시장통에서 감속 오지게 되거든 역전 라인입니다 역전 라인 밑다라만 가다가 바로 그 시장통에서 역전 라인 나와 시장이 바로 역전 라인입니다 이 정도만 따라가면 된다 와우 이 정도만 이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하아 너 쫄렸지? 긴장해라잉 아아 잠깐만 아 이거 내가 봤을때 딜코트 한 번도 안해도 돼 아 성급해 한 번도 안 Troje 슬라анс 아아 아아 아 미치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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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는 가긴 돼 아아 아 미치해 수고 이온은 그렇게 살았군 아아 아아 이거 이온 삭제각이었는데 이거 아깝다 이거 삭제각이었습니다 2512짜리 12 15 11 12짜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빙 12 12 12 12 12 12 13 14 15